짐스트리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암호화 옵션 거래를 시작하거나 거래 전략을 따르기 위해 비토팩스 계정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에 계정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입금을 클릭하십시오. USDT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네트워크, 이더리움 또는 스마트체인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하십시오. 지갑 주소를 선택하고 지갑에 붙여넣어 자금을 보내십시오. 선택한 올바른 네트워크에서 전송해야 합니다. 거래를 완료하는데 15분이 소요됩니다. 이후 시간이 경과할 경우 다시 입금을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금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지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의 지갑에서만 보내십시오. 다른 거래소에서 보내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가 처리되는데 최대 5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잔액이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계정 페이지에 새 입금액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정에 자금이 조달되면 비토팩스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옵션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서 다룰 것입니다.